저는 여기 이거 괜찮습니다 오늘 그냥 다 방송하게 돼 저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만나가지고 다 켰어요 아무 주소 없이 그냥 아무 주소 없이 켰는데 저는 진짜 살면서 그러니까 데뷔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 같아 I'm a loser I'm a hater I'm a user I'm a mess for your love It ain't new I'm obsessed I'm an embarrassed I don't trust no one 오랜만에 그 이어폰이 있는데 그래도 춤을 약간 좀... 뭐... 약간 추라고 하니까 키위하셨다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 내가 이거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서 안 돼 끝내려고요 다음 노래는 내 목소리만 듣고 그... 원투비 블루라고 제가 시민이 아 맞어 영화 추천해 드릴게요 그... 많고요 이 정체물을 그니까 뭔가 라디... 라디오처럼 그치 얘도 얘도 혼자 있으면 돼 눈썹 눈썹 쌍꺼풀이 아 눈썹 쌍꺼풀 네... 지금 약간 코매링이라서 좋지도 않고 실시도 않아요 그냥... 이게 조금은 진하려면 확 진했으면 좋겠고 약간...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... 그게 없으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약간... 약간... 조금 어정쩡하게 좀 약간... 혼자 또 이렇게 찾아온 거 오랜만이다 또 해줘야겠네 지금 제가 지금... 코끼리 접을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요? 너무 빠르다고요? 아 알겠어요 그러면 타이트 자도록 보는 분위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정말... 에벨이 닥 아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